안녕하세요 디쥬 헤임미랑 콜미 작업 과정 영상을 제가 못 찍었어요 좀 너무 아쉽기도 한데 일단 오늘 곡 완성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고 이제 다음주면 브이로그가 5화를 마무리로 끝이 나네요 아쉽네요 많이 일단 지금도 열심히 했으니까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하루 지났지만 부모님 결혼기념회가 초롱이 초롱이 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고요 혜연이 입니다 초롱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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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팬분들께서 초롱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간식들이랑 초롱이 담유까지 케이크까지 오늘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 편지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짜잔 갔었습니다 이따 집에서 뵐께요 안녕 안녕 집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1층 대문 이거 비밀번호 누르면 띵당띵당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초롱이가 알고 있어요 이제 막 지질 거예요 초롱이를 만나러 가봅시다 초롱이를 만나러 가봅시다 초롱이 당황 초롱이 당황 초롱이 당황 초롱이 당황 초롱이 당황 초롱이 당황 잘했습니다 아이고 지러 잘했어 진정 맛보여 안녕 edo 어우 침 어우 저희 생일 축하해요 하루 늦었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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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기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나 타르 아이고 진정해 진정해 한정혜 안녕하세요 이제 한설이 된 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치 한설 먹었으면 이렇게 예의도 갖춰야 돼 알겠지? 자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치? 자 차종이 김정영이 김정영이 차종아 개인기 개인기 손 그치 손 손 손 손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게 갈 수만 있다면 난 everything's okay 하이파이 그치 아 울지 말고 하이파이 그치 하이파이 그치 하이파이 하이파이 여기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인정해 배꼽 배꼽 하이파이 하이파이 쟤 히히 하이파이 히히 흠흐흐 히히 후 삼성 깨물고 싶었지 하이파이 이건 긴장했어 손 손 이 손 손 초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마사지예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잘 안겨있죠 초롱이 생일파티 하러 갈까? 갈까? 가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초롱이 생일 축하합니다 초롱이 선물이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라본 하늘은 왠지 나도 모르게 낯설게만 느껴져 머리는 아프고 일어날 힘조차 없지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 태양이 내게 인사를 하고 달에 밀려 사라질 때 오늘 하루가 지난 걸 알아 버스 정류장은 혼자인 게 익숙해진 걸까 난 지금 외롭고 쓸쓸한 이 밤이 싫어 오늘따라 이미 된 내게 수고했어요 지친 맘을 내게 칼 incom comum 주회에 이들라도 으아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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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